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나상도입니다. 오늘 즐거우셨나요? 사실 1층에 계신 분들은 가까워가지고 진짜 표정이나 모든 것들도 잘 보이는데 2층에 계신 분들은 잘 보이셨나요? 이상하다. 제가 다른 어린 멤버들에 비해서 얼굴이 그렇게 작은 편이 아니라서 잘 보일 거예요. 잘 보이셨죠? 그래서 우리 성도발랑이 여러분들이 2층에 자리 잡으셔가지고 마음에 걸려가지고 예, 2부 때도 여러분들 오세요? 예! 예, 오시면 또 누구랑 사귈지 궁금하네요. 여러분들 오늘 하루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오늘만은 안재미가 아닌 안갈매기 안성훈입니다.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또 아름다운 부산에 아름다운 분들과 또 아름다운 시간 보낼 수 있어서 성훈이 만족했습니다. 이렇게 또 부산에서 오신 부산 시민분들 전국에서 오신 또 우리 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만큼 저희가 열심히 해서 좋은 노래 많이 들려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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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굉장히 여러분이랑 이렇게 또 부산에서 이렇게 함께 해서 너무너무 행복했고요. 여러분 정말 몸 건강이 아프지 마시고 항상 여러분한테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. 박지영 자체가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항상 이렇게 많이 부족한 데도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혜성입니다 오늘 바쁘신 시간 되어주신 것처럼 너무 감사드리고요 부산에서 오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또 타지에서 오신 분도 많이 계실 텐데 이렇게 해주셔서 손에 썼었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마음에 드셨을랄까 모르겠습니다만 제일 최선을 다했습니다 좋은 충만 가지고 마무리하시고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진혜성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타지역에서 많이 찾아와주시고 또 부산에 계신 분들도 많이 와주셨는데 저희들이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 항상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오늘 또 이렇게 부산에 오신 김에 부산에서 또 하룻밥 먹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항상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Mr.Chu, Ifly의 추 추억진입니다 우리나라로 바쁘한 최고의 대신 부산에서 이렇게 이렇게 부를게 해가지고 진심으로 진심으로 바꿔드리고 이렇게 또 다른 보멘장보다 더 가까워가지고 더 설레면서 이렇게 이쁜 얼굴을 보면서 무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팝세븐 형들, 동생들과 함께 부담을 해서 너무너무 영광이었고요 그리고 모든 꽃이 봄에만 익히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희도 다 때가 있듯이 항상 용기와 희망이 일치 않으시고 좋은 일만 생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감사합니다 자리 김정진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멋진 연주해주신 밴드분들과 댄서분들과 제작진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